오늘 많은 생활을 주시는 곡이지요. 그렇죠. 네. 자, 감사합니다. 강경 발엿 젓갈 축제에서 함께하고 있는 트롯데엥진 진행을 맡은 춘향아 서정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창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은산 강경 하면은 가장 명품 젓갈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젓갈 축제장에서 트롯데엥진 전국으로 방영되고 있는 실버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행사장이 넓은지 한눈에 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요. 우와. 이 한눈에 구경하고 가려면은 하루 종일까지 꼭 못 지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실버TV 부릅데엥진을 위해서 박수와 함성이 필요합니다. 박수. 박수. 저, 저기 보니까 모두 아름다운 여성분들 젓갈 많이 사셨어요? 대답이 적어요. 젓갈 맛이 있나요? 네, 저기에 있는 저 검정 옷 입고 선글라스 쓰신 분은요. 젓갈을 많이 드시나 봐요. 아, 피부가? 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눈이 좋아서. 그래서 강경파리오 젓갈은 최고의 명품의 젓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분하고 또 멋진 가수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어느 분이 준비하고 계십니까? 트롯데엥진을 정말 멋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였어요. 우리 이혜란씨의 무대 오늘 한창 늘었잖아요. 네. 두 번째 무대는 김명고씨의 무대가 함께하시지요? 고마운 당신에게 큰 입만한 서러우지 씨를 만나봤라.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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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